울진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관리실에서 연간 4,600여 점 이상의 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양관리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토양 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검정 받고자 하는 농경지의 동서남북 및 중앙 등 5지점에서 흙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표에서 20cm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하여 음지에서 건조한 후 500g 정도를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면 됩니다. 시료 채취에 필요한 시료봉투는 각 음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토양 검정젓기는 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정식하기 최소 1개월 전까지로 농안기에 미리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으면 바쁜 영농철의 친환경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다음 작물에 필요한 비료나 퇴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경지 환경보정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필수 항목인 비료 사용 처방서를 울진군 농업인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고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들에게 토양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배 작물 선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54789-5240번에서 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토양 검증을 통해 토양의 양분 상태를 측정하고 적절히 비료를 투입하여 농지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